안녕하세요 이웃집 오씨입니다 지금 과거의 대대전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지금 열쇠 없나요? 열쇠 잡기를 해야 되는구나 열쇠를 하나 얻었고 열쇠를 얻으려면 해삭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열쇠 잡기 열쇠 잡기 열쇠 잡기 열쇠 위에 보는 버튼이 뭐였지? 못 보나요? 안 보이네요 열쇠로 얻었던 버튼 열쇠로 얻은 게 아니었네요 열쇠 잡기 지난번에 장갑을 얻고 그냥 놀 것 같아요 엄청 머드지 다른 동물입니다 스위치가 반대쪽인가 봅니다 문이 열렸고요 열쇠 잡기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여기 부딪쳤었던 기억이 있는 날씨 여기가 아닌가 아무튼 문을 열고 다음 방으로 들어갔고요 문을 열고 천천히 일단 3마리 모여서 잡았고요 스위치를 누르면 여긴 어디로 간 길이지? 처음 들어간 이것밖에 안된 경청은 아니겠지만 문이 열린 것 같군요 자, 여기는 떨어지면 되는 곳인가? 그건 없군 일단 칼고리 넘어왔습니다 여기도 또 한 마리 잡혀있네요 저거 바빠요 뭔가 특정 정보를 하는데 사실 알림은 없어요 왠지 땅속으로 가서 저 문을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보자 어? 이쪽인가요? 저거 돌아보고 있는데 왼쪽에도 스위치 스위치가 있습니다 왼쪽에도 스위치가 있습니다 어, 길이 막혀버리네 아무래도 아래쪽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래쪽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은 이제 외모서 나가야 할 계획입니다 아, 어머니 하늘이 가상 들어왔구요 이쪽 문을 아까 열었구요 물방울을 채취했습니다 이쪽 방은 뭐가 있는거지 아무것도 없는거지 이쪽 방은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깐 저쪽도 올려있긴 했는데 사실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여기 열려서 즉시 이게 바로 보컬 저 소리치가 있네요 맞아 형님의 친구야 보험 모의 상자를 와우 보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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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에어 으 으 으 으 으 으 상자 같긴 한데 아까 그 새 사슬 어디에 있던 곳인가요? 여기 악먹은 보물상자들이 몇 개 있긴 하네요 이쪽에도 있고 이딴 곳이 하고 이쪽에 폭탄을 한 번 놓으면 열리나요 오 열렸다 카나다나 탄을 쓸 일이 있는데 탄을 안 줘서 못 들어갈 뻔했네요 또 땅속인가요? 일단 그게 좀 더 모여 라고 했는데 없어요 히힛 히힛 힛 힛 힛 힛 힛 힛 아이고, 울렸다. 얘들아는 뭐야? 아이고, 타이밍이? 아, 대시 이거 왜꼬? 몰랐습니다. 쾅! 승탭! 맞네. 자, 왕의 군을 잡았으니 니똥으로 보자. 양부시하고 갓 썼어도 됐거나, 됐을 것 같긴 합니다 화살 목을 잡으라 드디어 열쇠를 얻었구나 여기로 나갈 수 있어 보이는데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면 되지 여기... 아... 이 위로 연결된 거였네요 이쪽이 아니에요 칼고래 샷을 이용해서 칼고래 샷을 이용해서 이 잔에 잇새가 없어서 못 갔던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이쪽이죠 이렇게인 것 같은데 아니네 여기가 못 갔던 방이고 이쪽에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나중에 갈 일이 있으면 들려볼까 해요 아마 안 가고 끝날 것 같긴 합니다 고무의 상자를 얻으려면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비가 또 나오고 자 호라 호라 일정이 아니었네요 괜히 들어왔네 요 아니 칼고래 오 오 오 아 오 복 다인터기 때까지 기다리기 한쪽으로 일어나서 나오고 방이 그러면 이쪽이 있는데 앞 음... 그냥 때려치죠 코치도 없고 해서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도구 같은 경우도 다 얻었고 만약에 저게 보스 반 키라면 문제가 좀 되겠지만 어딨지? 아 저기 내 위거리를 잡고 있어서 불이 그냥 꺼졌네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빌 세 마리 세 마리 영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떨어뜨리고 저기로 건너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건너가보자 슬라임 싫어 박쥐 두 마리 더 있을텐데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저씨 건너가보자 목이 잘 나오는데 이 쪽에 용암이 안 나왔던 건데 이 쪽에 용암이 안 나왔던 건데 이거는 포탄으로 해야 되고 저건 뭐지? 도넛을 가려야 하는데. 도넛을 가려야 하는데. 잡았습니다 받았어 열쇠라도 주나요? 받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에도 용암이 흘러야 될 것 같은데. 이건가요? 스테미너의 최우절 아이템이 그렇게 보이네. 용암은 못 가게 가로막고 있었네요. 문제는 이제 흘러올 텐데. 어떻게 저렇게 올라오는 건지. 많은 탄대요. 조이킷 조이킷 탄. 잠깐이었습니다. 어떻게 돌아나무 갔다고 전체에서 흘러내리죠? 자, 안전을. 다시 들어왔고. 딱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소화가 왔어요. 아테리 쪽으로 먹었어요. 안쪽에서. 자, 안쪽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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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닌가 본데요. 원래는 한번만 가능할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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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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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형. 다행인 것 같고. 탄을 터뜨려야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고. 다행인 것 같고. 옆에 지내는. 다 키면 왠지 따라올 것 같은데. 운도 열릴 것 같고. 욕심하네. 정을 길어 때린다. 그래서. 만나보네. 어떻게 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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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어는 거에요. 스테미너를 불쾌워서 죽였으니까요. 열리겠죠? 전체 위치는 이쯤 되고요. 얻고서 여기로 가서 저장하고 다음에 보스전을 취하면 될 것 같아요. 점점 모양이 어려워지네요. 이번 못 얻은 보물 상자는 총 3개예요. 루피나 아이템이 들었겠죠. 루피나 아이템이 들었죠? 루피나 아이템이 들었죠? 루피나 아이템이 들었죠? 현재 지금 보스전 앞에 나왔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